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오늘 한글 윈도우즈의 시작과 종료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시작은 어떻게 하면 돼요? 컴퓨터를 그냥 켜기만 하면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윈도우즈를 시작하는 방법 컴퓨터를 컴퓨터 본체의 파워를 ON 시키면 된다는 것 뿐이고 간단해요. 그런데 여기서 시스템 구성을 사용하는 안전모드 부팅 이거는 왜 있냐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를 그냥 켜면 윈도우즈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모드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랬을 때 부팅하는 방법이거든요. 이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우리 윈도우즈 10이 선전형 멀티태스킹 그리고요 ntfs 64비트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안전모드로 부팅할 일은 그렇게 흔치는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전모드가 뭔지는 알고 가셔야 되죠. 안전모드로 부팅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핵심 드라이버만으로 부팅이 된다라는 거예요. 드라이버라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그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는 프로그램들, 그걸 드라이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신 드라이버로 구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소의 서비스 집합을 사용해서 윈도우즈를 부팅해줘요. 그게 바로 안전부팅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에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안전모드로 부팅을 한다라는 거고 그렇게 부팅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라. 찾기가 쉽지는 않죠. 문제점들. 그리고 안전모드로 부팅하게 되면요.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요.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러스라든가 악성코드로 문제가 된 경우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거죠. 안전모드 부팅하는 방법은요. 시작 단추를 누른 다음에 윈도우즈 관리 도구에 가게 되면 시스템 구성이 있어요. 시스템 구성을 클릭하면 되는데 얘는요. 시스템 구성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윈도우즈 텐도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품에. 윈도우즈 홈이 있고 윈도우즈 프로,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시험 기준 버전은 홈이거든요. 그런데 홈 버전은 이 시스템 구성이 윈도우즈 관리 도구에 없어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안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대본이 이제 홈을 쓰시기 때문에 관리 도구에는 시스템 구성이 없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2번하고 3번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볼까요? 시작의 윈도우즈 시스템에 실행 들어가게 되면 실행은 윙키 누르고 R 누르면 되거든요. 윙키 누르고 R. 들어가서 MS 컴피그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시스템 구성태와 상자가 열려요. MS는 마이크로소프트고 그 다음에 컴피그. 컴피그는 컨피그레이션, 구성 이란 뜻이거든요. 그냥 컴피그, 구성 이렇게 알아두세요. MS 컴피그는 애워두셔야 되겠죠? 이건 알고 가셔야 되고. 실행에서 MS 컴피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시스템 구성태와 상자가 열립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윙키 누르고 R. 실행 대화 상자에서 MS 컴피그 제가 미리 입력해놨거든요. MS 컴피그 확인. 그렇게 되면 시스템 구성태와 상자가 열리고 바로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부팅 탭에 가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요. 부팅 옵션에서 안전 부팅을 체크를 하게 되면 안전 모드로 부팅이 돼요. 그러면 안전 모드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다시 시작을 누르게 되면 다시 시작이 되면서 안전 모드로 부팅이 돼요. 그겁니다. 여기서는 하지 않기로 하고요. 다시 들어가서 시스템 구성의 부팅 탭에서 안전 부팅을 선택하게 되면 안전 모드로 부팅이 된다. 이거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또 얘네들을 다뤄요. GUI 부팅 없음 GUI로 부팅하지 않겠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부팅 로그 로그라는 건 기록하다 라는 뜻이 있는 거고요. 기본 비디오 OS 부팅 정보 최소 설치 대체 셀 액티브 디렉토리 복구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 있다 없다. 그런 것들로 한 번씩 시험 문제에서 난 적이 있으니까 문제를 가지고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안전 부팅을 해제. 클릭해서 해제하면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탭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시장 모드 선택. 첫 번째로 정상 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이기 때문에 모든 장치 드라이버 및 서비스가 로드 돼요. 자 의미 그대로 생각하세요. 정상 모드니까 당연히 모든 장치의 드라이버 서비스가 로드가 되는 거 맞죠. 정상이니까. 그런데 진단 모드 같은 경우는 진단 모드는 무언가를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장치 서비스만 로드 돼요. 기본 장치 및 서비스만. 이게 진단 모드예요. 정상 모드하고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 골라라 그런다고요. 진단 모드는 기본 장치만. 진단 모드, 기본 장치, 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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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기. 이렇게 생각하세요. 진단 모드는 기본 장치만. 그 외에 선택 모드는 시스템 서비스 로드라든가 시작 항목 로드, 원래 부팅 구성 사용 이런 게 있어요. 애우지는 마시고요. 됐네요. 이게 바로 시스템 구성 대화 상자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성 들어가는 방법이 검색 상자.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 검색 상자에다가 시스템 구성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결과에서 시스템 구성을 클릭해도 돼요. 그래서 윈도우 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방법 2번, 3번을 가지고 안전모드로 부팅을 하시면 돼요. 바로 이 부분이죠. 아까 다시 시작 단추를 클릭을 하게 되면 검은색 바탕화면에 내 모서리에 안전모드라고 떠요. 이렇게 뜬다는 거 알고 가시고 여기서는 지금 시스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조심하실 거 만약에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또 직접 등록 확인하고 싶으셔서 작업을 하셨어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하셨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계속 안전모드로 부팅이 돼요. 원래대로 가려면 다시 들어가서 안전부팅 체크해서 해제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멀티부팅 가겠습니다. 멀티부팅 멀티가 무슨 뜻이에요? 많다란 뜻이지 않습니까? 멀티라는 건 컴퓨터에서는 두 개 이상은 다 멀티예요. 두 개 이상 우리 축구에서도 골 두 골 이상 들면 멀티 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멀티 부팅은 무슨 뜻이에요? 컴퓨터를 켜는 행위에 컴퓨터를 온 시키는 걸 그걸 부팅이라고 합니다. 부팅 여러 개의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멀티부팅이 가능한 거예요. 멀티부팅 그 다음에 얘는 이전 버전이 설치되어 있고 먼저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건 별도의 파티션에 우리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파티션을 나누잖아요. 공간을 나누는 건데 별도의 파티션에 당연히 새 윈도우즈를 설치하는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부팅할 때 버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시험 버전은 윈도우즈 10이거든요. 그러면 윈도우즈 7하고 10을 쓸 수 있는데 윈도우즈 7은 빨리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7은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안 패치를 안 해줘요. 문제가 생겼을 때 악성코드라든가 바이러스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보안 패치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윈도우 10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멀티부팅을 하실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디 가서 확인하느냐 가겠습니다. 제어판에 시스템이 있어요. 제어판에 시스템인데 제어판에 시스템 바로 들어가는 키는 윈도우 키 누르고 퍼즈 키 B-A-U-S-E 또는 브레이크 같은 키에 퍼즈 브레이크가 같이 써 있어요. 데스크탑에 일반 키보드 지금 노트북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요. 없어요. 그 키가 없습니다. 퍼즈 브레이크 키 공간 활용 면에서 다 넣지 못했다고 하네요. 자, 우주간 제어판에 시스템 들어가는 키는 윈도우 키 누르고 퍼즈 키예요. 알고 계시고 직접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윈도우 키를 누르고요. 퍼즈 키를 눌렀습니다. 그럼 제어판에 이제 시스템이 열리게 되고 제어판에 시스템 여기 들어오면요. 뭐 할 수 있냐면 어차피 우리가 배울 거니까 보세요. 윈도우즈 버전 아까 제가 윈도우즈 홈, 프로, 엔터프라이즈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프로거든요. 대부분이 아마 홈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버전 알 수 있고 윈도우즈 버전 그 다음에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프로세서 CPU를 얘기하는 거죠. CPU가 뭔지 여기 CPU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CPU가 뭔지 그 다음에 설치되어 있는 메모리 램이라고 그러죠? 램의 용량 8기가 그 다음에 시스템 종류 보세요. 64비트 운영체제 뭐라고 써있습니까? X64 기반 프로세서라고 써있잖아요. X64 64비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8기가잖아요. 32비트는 4기가까지 뱉기 소화를 못해요. 근데 64비트니까 8비트 8기가바이트 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64비트이기 때문에 이래서 64비트를 쓴다.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이름이라든가 전체 컴퓨터 이름 컴퓨터 설명 작업 그룹 이런 거 알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윈도우즈 정품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윙키 누르고 퍼즈 브레이크 키 누르게 되면 내 컴퓨터 시스템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 멀티부팅은요 여기 고급 시스템 설정이에요. 고급 시스템 설정 들어와서 아래쪽에 보면 시작 및 복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시작 및 복구 그래서 시스템 시작 시스템 오류 및 디버깅 정보 이렇게 써 있어요. 디버깅이 또 뭐예요? 디버깅 디버깅은요. 우리가 버그 비유지 버그라고 하는데 버그의 사전적인 의미는 벌레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컴퓨터에서 버그라는 말을 써요. 보이지 않는 오류 그걸 버그라 그럽니다. 보통 우리가 뻥났다 뻥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버그를 좀 빠르게 강하게 발음해서 뻥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버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오류를 없애주는 게 바로 디버그예요. D, E, B, U, G 단어 앞에 D가 들어가면 불리하다 떼어내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레를 떼어내는 거예요. 오류를 떼어냅니다. 그걸 디버그 수정이죠. 그거 하는 행위에 디버깅 이렇게 부르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설정을 누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기본 운영체제 여기서 여러 개의 운영체제 버전이 설치되어 있을 때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멀티부팅 인 경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운영체제의 목록을 표시할 시간 이게 대부분의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얘는요. 운영체제의 목록을 표시해주는 그 시간을 갖다 지정해주는 건데 얘를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부팅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그래서 부팅 속도를 좀 빠르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체크를 해제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필요할 때 복구 옵션 표시할 시간 얘도 마찬가지로 해제해주면 부팅될 때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이게 바로 멀티부팅 화면이에요. 어렵지 않죠? 됐고 여기는 이제 한글 윈도우즈 종료 가겠습니다. 종료 종료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시작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바로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시작 버튼 누른 다음에 전원 버튼 누르고 절전 시스템 종료 다시 시작 종료 누르면 종료되는 거죠. 한글 윈도우즈 종료 뿐만 아니고 시스템도 아예 꺼져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절전 시스템 종료 다시 시작이 있다라는 거 바로 가기 키를 이용해서 종료할 수도 있어요. 빠르게 종료하는 방법이죠. 바로 가기 키는요. 알트 플러스 F4를 누르면 돼요. 알트 플러스 F4인데 이거 암기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종료한다는 얘기는 보통 컴퓨터 종료해 컴퓨터 죽여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죽인다는 표현이지 그렇지만 알게 뭐야 알트 플러스 팍 파괴 F 죽을 4자 써서 4 알게 뭐야 팍 죽어 알트 플러스 F4 그러면 시스템 종료입니다. 윈도우즈 종료해요. 종료 끝내는 거 죽이는 거 알트 플러스 F4 알게 뭐야 팍 죽어라 알트 F4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트 F4 누르고 난 다음에 시스템 종료 바로 이 부분이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종료가 됩니다. 사용자 전환 로그아웃 절전 시스템 종료 다시 시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종료하는 방법 또 있습니다. 뭐냐면 시작 단추에서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인데 바로 가기 메뉴는 윈도우 키 누르고 X예요. 조금 어려워요. 책에다 필기해 놓으세요. 빠른 빠른 링크 메뉴 열기 윈도우 키 누르고 X를 누르게 되면 얘는 저희 교재에도 나와있지만 빠른 빠르게 빠른 링크 링크라는 건 연결 빠른 링크 메뉴 열기 바로 가기 켜요. 그러니까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는 효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윈도우 키 누르고 윙키 누르고 제가 X를 눌렀습니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빠른 링크 메뉴 열기 윈도우 키 누르고 X 외우세요. 오늘은 그거 좀 외우세요. 빠른 링크 메뉴 열기 여기 가면 종료 또는 로그아웃 있지 않습니까? 로그아웃 절전 시스템 종료 다시 시작 여기서 시스템 종료를 눌러도 종료가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바로 가기 켜 보세요. 윈도우 키 누르고 X U U U U는 바로 뭐예요? 바로 이 부분 U는 로그아웃 여기 U 그 다음에 또 U는 시스템 종료 그래서 윈도우 키 누르고 X U 그 다음에 U 그래도 돼요. 바로 종료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알고만 계시는 거고 알고 계시는 거고 윙키 누르고 U U 알트 플러스 F4를 많이 이용을 하죠. 저도 컴퓨터 빠르게 종료할 때 알트 F4를 누릅니다. 됐네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거는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시험을 떠나서라도 좀 알고 계세요. 한글 윈도우즈를 종료하는데 예약할 수 있어요. 또 예약한 것도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실행 기억나시죠? 실행에서 이 열기란에다가 샷다운 샷다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종료하겠다 끝내겠다 샷다운은 닫겠다 샷다운 그죠? 한 칸 띄고 슬래시 S 한 칸 띄고 슬래시 T T는 타임이에요. 그래 1800 1800초입니다. 초 초단위로 줘요. 1800초는 30분은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명령을 주면 30분 뒤에 종료가 됩니다. 종료 예약하는 방법이니까요.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슬래시 대신에 대시 T 대시 대시 우리가 보통 하이픈이라고 그러죠? 보통 다시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시 S 대시 T 이렇게 주셔도 돼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있죠. 30분 뒤에 컴퓨터가 종료돼요. 샷다운 명령어 컴퓨터 종료하는 명령어 슬래시 S는 종료의 옵션이고 그 다음에 슬래시 T 몇몇 초 몇몇 초에 종료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취소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다시 슬래시 A 종료를 중단하는 거죠. 취소하는 거 마찬가지로 종료를 중단 그러니까 취소해요. 샷다운 슬래시 A 당연히 대시 A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종료 예약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실생활에서도 요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